한참 장사 진짜 많네 지금도 어디 갔을까? 가세 한참 장사니까 특히 아이돌은 처음 들어보는 거 맞지? 이 바닥에 떠도는 노래가 몇만개인데요 주인 없는 노래인거지 화이트? 느낌 있던데 네 돌풍신의 화이트가 드디어 사고를 쳤습니다 야 야 메인도 아닌데 누가 먼저 쓰래? 너가 이제 눈 수술까지 봤더니 배는게 없냐? 그러면 메인하면 안돼? 자꾸 누가 따라 보라는거 같은데 아니 생애? 화이트 노래 15년전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돼 15년전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돼 다음엔 내 차례일지도 모르잖아 저주를 풀려면 끝까지 가봐야돼